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국민의힘 오늘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입니다. 북한 대남 공작원 리 호남의 행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은 북한의 대변인입니까?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뒤집어보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.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선고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에서 2019년 7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 호남에게 7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것을 사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. 이 70만 달러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의 반북 대가로 불법적으로 지급된 300만 달러의 일부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어제 리 호남은 당시 행사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다면서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. 법원이 60여 차례의 공판길에 걸쳐 핵심 증인들의 증언, 변호인의 반대신문,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주장까지 직접 듣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을 어떻게든 부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. 민주당에 묻습니다. 북한 정찰총국 출신 공작원 리 호남의 행적을 민주당은 어떻게 법원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?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 호남의 동선을 속속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민주당은 북한의 대변인입니까? 뜬금없이 이 시점에 북한 공작원이 언제,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듯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논평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께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던 말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. 민주당의 최우선순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.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는 이 대표의 변호인들이 할 일입니다.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대표 방탄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. 2024년 8월 26일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감사합니다.